안녕하세요 돼지저음표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 꿀꿀꿀 오늘은 치과에 왔는데요 으으으 얘들아 치과의사 선생님이 미쳤어 얼른 탈출해 아니 이빨을 뽑으러 왔는데 치과의사 선생님이 미쳤대요 아 뭐하는거야 저거 터날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른 탈출해야되요 안돼 잡혀버렸어 나도 저기에 눕혀져가지고 터날에 이빨이 갈려버릴 것이여 피그야 근데 나는 니가 이빨 벌리는걸 한번도 본적이 있구나 맞어 그 그거 그거 피그시 그거 어디지 무슨 마을 거기 가는거 거기서 이빨 닦았지 맞어 맞어 어 맞어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요 얼른 절로 도망가 가!까! 안그러면 우리 끝날꺼야 으응... 친구들아 으아 왜이렇게 뭐야 터날이 터날이 마구 솟아오르고 있어요 친구야 먼저가 아니야 내가 먼저갈게 친구야 아이 그렇지 친구야 얼른아 그렇지 친구야 잠깐만 아ồi자 잠깐만요 의잠 잠깐만요 여기 코노에 코노에 또 터날을 하나 숨겨놓다니 아주 아주 무시무시한 하차잇 Чер잇 이ugal만에 뛰어넘어 친구야 같이가 얼른 우리 탈출해야 돼 친구야 어디갔어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없어졌어 나만 두고 어디갔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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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왠지 여기로 가는거 같은데 아닌가 뭐지 애들이 없어졌어요 나만 두고 다 어디간거야 우리 해머를 찾아야 된대요 해머를 찾아서 저거를 부셔야 된대요 해머가 어딨지 해머 해머 주세요 그냥 가면 안되나 안되네 해머가 있어야 되네 얘들아 해머 어딨는지 아니 해머가 어딨을까 아 여깄다 여깄다 찾았다 얘들아 일로와 나만 따라와 팔로미 팔로미 얘들아 날 따라와 얘들아 날 따라와 하이치하이치하이치 어 왜 안부서지지 하하하하 아 뭐지 왜 안부서지지 쓰읍 아 쓰읍 아 부서져야되는데 안부서져요 버그다 버그 아 됐다 부서졌다 예에에에에에에에 찾아봐 좋어 우리는 여기로 지나왔어 요게 아까 거기 있잖아 출구잖아 아 요 문을 따왔으면 굉장히 금방 올 수 있었는데 이거는 어딘가에 구기인가 아니면 캔디인가 캔디 요렇게 쫀득이 이렇게 생긴게 있었던 거 같은데 어쨌든 빨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얼른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 전부다 전부다 끄작날거야 얘들아 도망쳐 생명친구야 머리털 보라색친구야 안녕 저기 왜 여기 가만히있지 아니 왜 하필이면 여기서 여기서 가만히있는거지 빨간색 음료수 어 뭐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는거였구나 얘들아 도망쳐 의사선생님이 치과 의사선생님 아아하 뭐지 왜요 와이 아 아 의사선생님이 저기있어 절대 마주치면 안돼 아 의사선생님한테 눈이 마주치면 안되는거였어요 어허허허 여기로 조심히 피해가지고 아 아 아 아 어 여기 또다른 의사선생님이 아니 도대체 몇명이 미친거야 한명이 아니었어요 의사선생님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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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렸어 아 이빨을 다 뽑힐거에요 아 아 벌써 희생자들의 이빨이 이렇게 널려져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하구만요 우터망쳐야되요 여기는 무지 방사능 핵폐기물에 설마 설마 좀비까지 만드는건가 어 이빨부터 시작해서 좀비까지 아주 레드사이언티스트 리치강이 과학자의 모든것들을 다 골고루 섭렵하고있는 그런 모양인것 같습니다 여기 왜 못올라가지 근데 에이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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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못올라가요 픽이야 픽이야 올라갈수있어 따잇 에이 못올라가요 픽이야 아니야 올라갈수있어 픽이야 따잇 픽이야 픽이야 엉덩이 좀 내려봐 엉덩이 좀 넣어봐 그렇지 엉덩이 좀 넣어보라고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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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야되는구나 아 다행이다 아이차 버금줄 알았어요 못가는줄 알았어요 자 일단은 요쪽으로 돌아갔더니 막힌길이다 환풍구는 언제나 너무나 컸던것이죠 몸을 전부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커다라야지 환풍구에서 청소를 하거나 뭔가를 할때 굉장히 편하게 할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놨겠죠 이제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쭙같애요 픽이야 너의 질감을 믿어보도록 하겠다 여쭙같애요 이쪽이 아니잖아 피그야 아아 아닐수도 있죠 그럼 여쭙같애요 피그야 여기도 아니면 어떡하니 아니면 돌아가야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면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던 것이었어 여긴가 조심히 나가보자 아 여기다 오우 이빨을 뽑아놓은 이빨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다니 정말 단단히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간것 같습니다 오우 치아 야 칫솔이야 아 칫솔이 엄청 큰데요 왜이렇게 칫솔이 클까 저렇게 큰 칫솔은 누가 쓰는걸까요 안녕 친구야 유니콘 캔디 808친구 크으 아이디가 굉장히 유니콘 캔디캔디하게 캔디캔디한것 같은 그런 아이디였네요 여기다 두번째다 샥샥샥 중간이야 친구야 그리고 여기도 중간이야 친구야 나만 따라와 그렇지 좋았다 자 이제 여기는 어 어 친구야 친구야 다시 오도록 하렸나 아 아 지붕으로 지나가면 돼 오 다왔어 다왔어 다왔어요 다왔어 여기로 여기로 이제 뛰어넘어가면은 카4 아 아 잠기의 선OR 전기 펜슬을 설치해 놨어요 이 녀석들 아주 단단히 작정을 했구나 의사선생님들이 아주 단단히 작정을 하고 탈출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오헣 이 지품은 매우 미끄러져 계속 점프를 띠어 사실 미끄러운 데서 여러분 점프를 뛰면요 더 미끄러시거든요 할osing 여기는 로블록스라는 게임 속이기 때문에 아 안돼요! 안돼요 여기로 떨어지면 안돼요 여기 있고 빨고 지나갔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집주인 아저씨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 이빨이 굉장히 위기에요 아 이빨이 아니라 치아가요 자 여기 왔던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비가 없는 자동차들 와 세상에 이제 자동차 운전자들까지 미쳤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하는거 아니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앞뒤로 앞뒤로 운전 연습하고 있는건가? 주차를 하려고 지금 그 차선에 맞추려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거 같은데 정말 정말 세상에 마상에 어쨌든 예예예 탈출했다야 그래 피그야 우리는 저 무서운 의사사팀 하트에서 도망쳤어 이 친구야 근데 이 친구 정바지가 이거 그 구멍선 정바지인데 다 찢어지는거 아니야 이거? 실밥만 몇줄 있는데 이거? 나고 그랬다 하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사팀한테도 도망쳐 갔더니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어디 그럼 다른 친구들 다른 친구들 좀 구경하러 가볼까요 어떻게 가지? 여기는 못 지나가는데? 아이고 친구야 아이구 친구야 여기도 못 지나가잖아 못가잖아 뭐야 못가잖아 일로 들어갈수있나?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못들어가 못들어가 어 들어왔어 오 들어왔어요 여러분 대박대박기 들어와버렸어요 들어와버렸다 들어와버렸다는거 오! 하지만 여기로 못 지나가네 문이 일방통행이네 이거 이쪽 손 눈이 안 열려요 하하하하 무지 안 열렬 무지 안 열려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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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지 안 열려 다시 나가고 싶어요 어하아아아아아 아아! 플리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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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 성공해 버렸던거 이게 어디야 하하 아 이게 어디로 온 거야 이거 굉장히 굉장히 저거 저거 카펫을 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주 바깥까지 튕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대기권 바깥까지 튕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또 튕겨나갔어 안돼요 안돼요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 대기권 바깥까지 튕겨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잇 자 아 됐다 아 아까 여기 친구 있었는데 나가버렸네 아 이럴수가 친구에게 돈을 줄걸 그랬어요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china 치 알을 빼기지 않고 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orr